KW다시 더블 Cecil 세운 담백 걸리면 코너쪽으로 gonna vast 자기자판이 오니깐 유니깐 스틱 스틱스틱이 강한 모습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 형태로 하단 장점으로 당장 단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는 갑니다 이렇게 타는데요 아, 이 공을 횡산미로 맞춰냅니다. 빨간 공 넣어지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13점이요. 희전을 좀 많이 안 잡고 던백스를 상하게 치겠다는 점이에요. 거의 희전 없이 가운데로... 자, 태워서 마지막 들어갑니다. 한참! 최선생님! 1, 2, 3, 4, 5, 5, 6, 6, 7, 8, 8, 8, 9, 9, 10